어디서 탄냄새였나요? 스메요 타는 냄새요? 네 나은씨 옆에 지금 제대로 가을 타고 있는데요 어머머 저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민혁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가을을 타죠 이거 제 오늘 제 컨셉인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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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아무래도 이분들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찬바람보다 쿨한 시크 카리스마 위키미키의 컴백 스테이지로 민혁씨의 시선을 아주 그냥 확 집중시킨 다음에 그럼 다음에 에버글러의 중독적인 라디다 주문으로 다른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? That's so cool 그러면 원래 저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뮤직 스타트